안녕하세요. 어제도 수익은 무난히 잘 끝냈습니다. 어제 시장은 약간 불안한 모습이었어요. S&P 보면 1봉상으로 쭉 올라가다가 위꼬리다로 밀려버렸죠. 장 후반 들어가지고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3일동안 아주 가파른 급락 때문에 반발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한 장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오늘도 보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약발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. S&P 보면 마찬가지죠. 많이 올라갔다가 아주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라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그냥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. 1봉 보면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중에 3일 급락했고 반등 시도했는데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고 오늘도 그냥 그렇습니다. 오늘 반등에 추가적으로 할 거냐 오히려 고점 매도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골드도 반등에 실패했어요. 경기 침체가 조금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골드 정도는 조금 강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빠져버렸고 실버도 다시 빠졌습니다. 오일도 빠진 거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스는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반등했습니다. 1.9달러 밑에까지 내려갔었어요. 유로도 미국 달러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조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어제는 또 유로도 다시 조금 빠졌어요. 파운드도 쭉 내렸고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에나, 스위스 프랑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나하고 스위스 프랑이 상승세가 조금 가파르게 나타났죠. 그만큼 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골드가 힘을 조금 못 쓰고 있는 거 보면 일단 대응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. 오늘도 나스닥 호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호가 갭이 너무 커가지고 단타로 접근하기는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위아래 바로바로 체결이 되니까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을 거 같아요. 오늘도 성공 지자 하시고 오전장 수익으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